밸리댄스 강사 밸리댄스 강사 밸리댄스 강사 안녕하세요 밸리댄스 강사 이혜선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도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조금만 참고 홈밸리 하면서 그 시간까지 기다려 보도록 해요. 지금 나가고 있는 드럼 안무 뒷부분 나갈 거고요. 오늘은 준비 운동을 밸리로, 밸리베이직으로 풀어보실 거예요. 오늘 나갈 안무에 나올 범프랑 그리고 드롭을 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 처음에 베이직 부분 설명한 영상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오늘 트레이닝 하고서 안무에 연결해서 하실 거예요. 그럼 범프 먼저 해보실게요. 범프는 살짝 다리는 발끝은 부채발 발끝이 바깥쪽으로 살짝 나갈 수 있게 해서 서주실 거고요. 발 뒤꿈치 살짝 띄워주셔야 돼요. 제가 치마로 벗어서 보여드리면 발 뒤꿈치 살짝 띈 채로 두 발은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서주실 거고요.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는 게 좋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구부린 채로 있을 거고요. 배에 당기고 가슴 올리고 준비 자세죠. 팔 올려서 가실 거고요. 범프는 나의 골반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이 있는데 내가 그 공을 나의 골반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오른쪽, 왼쪽 힘을 주고 바로 풀어내야 돼요. 풀어서 바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다리 모아서 한쪽 다리만 가지 않고 두 다리 무릎을 붙인 상태로 같이 힘을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보고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오른쪽부터 갈게요. 오, 왼, 오, 왼.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범프가 있다가 안무리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드롭 같이 해보실 거예요. 네, 드롭은 오늘 오른쪽부터 올라가는 올라가고 왼쪽이 내려가는 네, 드롭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올려볼게요. 네, 정면 바라보시고 자, 오른쪽 올릴 때, 골반 올릴 때 다리를 살짝 보여드리면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내가 올라가는 골반은 다리를 펴주셔야 돼요. 근데 내려가는 골반 쪽 다리는 그 무릎을 밴딩, 굽혀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올라가요. 반대. 예, 자, 시소처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시소그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이게 되셔야 조금 힘을 줘서 갈 수가 있어요. 힘을 주고서 가면 오른쪽부터 갈게요. 왼 올리고 네, 올리죠. 무릎은 계속 한쪽은 굽히고 한쪽은 올라가고 해요. 네, 그러면 구령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게요. 자,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 내려갈 거예요. 자, 팔 벌려서 기본 자세는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네. 자, 올리는 데에 힘 써야 하지만 내리는 데도 힘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이 시소처럼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안무 알려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왼손 왼팔 높게 들고 오른손 이거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범프 살짝 왼쪽을 보고 서서 오른쪽으로 범프 앞에 보고 튕기고 뒤에 보고 튕겨서 팔 내리고 앞부분 나왔던 건데 음 오 왠 범프해요. 범프하고 앞부분에서는 오 왠 범프하고 트윗을 했는데 이번에 나올 때는 오 왠 범프하고 바로 아까 했던 거 오 왠 오 올려요. 예. 그리고 똑같이 돌아서서 오른팔 올려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범프 범프 팔 내리고 왠 오 왠 오 왠 올려요. 아까 뒤돌아서 있을 때는 오른쪽이 먼저고 앞을 보고 있을 때는 왼쪽이 먼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프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왼팔 올리고 오른손 가슴 밑에 두고서 범프 범프 하면서 돌아서 오 왠 하고 그대로 오 왠 오 세 번 하게 돼요. 그리고 팔 올리고 반대 왼쪽 왼쪽 그대로 왠 오 왠 오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이 부분 안무 나갈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서 그 뒤에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거와 연결해서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른쪽을 살짝 보시고 골반에 손 올려놓고 서실게요. 춤이니까 우리 미소 띄고 손은 골반 위에 살짝 올려놓을게요. 가슴 열고 박수 두 번 두 번 두 번 왼 왼 가슴 어떤 왼쪽 왼쪽으로 펌프 왼쪽으로 펌프 쉼이 뒤돌을게요. 신비 펌프 펌프 네 여기까지 뒤에 까지 맞춰 오셨습니다 자 오늘 뒤에 안무 같이 맞춰 보셨어요 예 앞부분 기억나시나요 앞부분에 비슷한 안무가 있어요 비슷한 안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트윗 아니고 오에노 예뻐 드러블 해주시면 되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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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유치의 안무 도 설명 드릴게요 자 그대로 정면 바라봤을 때 살짝 오른쪽을 보실 거예요 살짝 몸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서서 오른쪽으로 범프를 3번 해요 범프 3번 하고 어깨 오 왼 한 번 왼쪽으로 서서 왼쪽 골반 2번 오 왼 오 다시 한번 오른쪽 범프 3번 오 왼 예 자 그리고 왼쪽으로 범프 2번 하고 이번에는 오 왼 오 예 이렇게 가게 되요 자 오늘 나가는 안무 처음부터 설명 드릴게요 자 왼팔 들고 오른팔 가슴 밑에 두고서 범프 범프 오 왼 오 왼 오 올리고 반대 왼쪽 왼쪽 왼 오 왼 왼 자 그대로 범프죠 3번 오 왼 어깨 넣고 자 왼쪽은 2번 이에요 오 왼 오 대신 어깨가 3번 한 번 더 반복해요 3번 오 왼 왼쪽 2번 오 왼 오 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맞춰 보시면 예 그래도 음 기억 다실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맞춰 보실게요 어 드럼이라 신나긴 하지만 좀 숨이 찰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살짝 옆으로 서서 골반에 손 올릴게요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으 바구 중 어 아 으 아 아 으 아 틱 위 왼턴하고 정면 자 뒤돌을게요 다시 위 펌프 드로퍼 외노 탑 네 맞춰보셨습니다 드럼에 맞춰서 우리 안무 해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다음 동작에는 스트레칭 하듯이 또 팔 벌리는 동작도 나올 거예요 저도 음악 들으면서 춤을 추면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안무를 숙지하고 싶다 하시면 제 영상을 몇 번 더 돌려서 몇 번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